루시오 하이라이터 하나 남았죠 그리고 근데 이거 뭐 김캐리 목소리 아니야? 김캐리를 한다 근데 누구야? 성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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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아니에요? 그건 들어봤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설명은 받거든 게임은 처음에 보는데 내가 골키퍼구만 3대3 오 잠깐만 벽 타면 속도 엄청 빨라지고 여기서 점프하면 높게 점프되고 이거 노란 지대에서 점프하면 근데 여긴 브금이 안나오네 뭐야 브금이 없어 이거 근접근격이고 owner 으악 하 information 이거를?? 잠깐만 히. 찾하실걸 아니야 이거?? 흫흫 Control 여러분 저는 또 골키퍼야 나 공격수점 해보고 싶다 여러분 해보세요 끝내주는 선방이였어 막아주지 어 나 금방 밀치는거 왔어 상대로 못맞게 할려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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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날렸어 내가 롱쇼도 안날려볼까 와 와 아 루시오 계속 막아 상대 루시오 계속 밀쳐 야 좀 꺼져 이 자식아 어 어 와 어 뭐야 어 뭐야 비트야 몸을 맡겨라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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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계속 방해해 얘들 둘이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안 돼지 안되지 안되지 아니? 어떡해? 뭐야? 와! 또 공격, 또 공격 애들이 고... 걔 못하네 그냥 로밍 슛 로밍 슛 보여드리겠습니다, 제가 우리가 진리가 없지 오케이, 추가 시간 마지막 골든볼 조심해, 조심해 안 돼, 안 돼 아이고 안 돼 궁만 차면 이리 끝장난다, 이거 끝장난다 안 돼, 안 돼, 안 돼 왜 안 끌려와, 안 끌려와 후아 제바꼬님 제바꼬님 잘 막아보세요 나 각 노리고 있어 안방식 각 노리고 있다고 마지막 골은 마지막 골은 끼야! 일로, 일로, 일로 찾았어 어, 뭐야 어허허허으 악끼야! 으아 마지막 꼴은 내꺼라고 막아봐 막아봐 밀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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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니야 마지막 꼴은 내꺼야 어 여러분 뭐야 내가? 제 몸을 맡겨라 오케오케 마지막 한번넌고 슛나라 갑니다 아이구 각이 안좋았어 각이 안좋았어 아 야 한발 한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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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만 넣자 한발만 넣자 얘들아 어 잠깐만 그거 들어가면 안돼 으아아아 야 손깨 목소리 진짜 개짜장난다 꿀꿀꿀꿀 좋습니다 이러네 와 얘 벌써 얻었다 이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french 플레이 그냥